오늘 소방근은 리스라는 부분이랑 액자 모양으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네킨 공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킨을 이용해서 해바라기 네킨을 이용해서 붙여서 나만의 작품을 만든 다음에 다육이를 이용해서 다육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. 이걸 액자로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. 바닥에 놓으면 새로운 그냥 식물을 놓았을 때보다는 더 아트적인 느낌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죠. 리스라고 하는데요. 서양에는 문 앞에다가 항상 문 앞에다가 다 좀 생소하기는 한데 그걸 응용해서 제가 만든 작품인데요. 이거를 해도 안 쏟아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커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리스를 그리면 복이 들어온다니까 생활에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도 다른 작품이 나온,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자기만의 작품이 나온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소감은요. 하면서 처음에 제가 다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와닿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옛날에 어릴 때 볼 때 바위에 자라던 비룡꽃, 우리 경상도 말로 사투리가 비룡꽃이거든요. 비룡. 비룡꽃 아니야 했는데 실제로 또 다육이를 접해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았고요. 또 해보니까 동심에 돋아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했습니다. 힘든 점은 없었고요. 생각보다는 좀 재밌고 싶더라고요. 어렸을 때 미술 시간 경험 다시 돌아가는, 통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좀 아트적인 거랑 실생활적인 게 이렇게 접목돼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좀 배워볼 의향도 있고요. 제가 딸이 있는데 딸이랑 같이 하거나 하면 좀 더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또 강사분이 너무 잘 가르쳐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더 쉬운 것 같습니다.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처음이에요. 사실 두 번째 수업이고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남자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.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미는 있네요. 또 이것이 뭐 아시다시피 또 태백에서 지금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참여해서 그 일원으로서 또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보람을 느끼고 보기보다 재미있어요. 다육이 만드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보고 싶어가지고 왔어요. 아이들인테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? 아니 전혀 관심은 없는데 일단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참여해봤거든요. 그런데 집중도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왕이면 저는 자격증은 따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. 한번 하는 거면 뭐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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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